언니? 언니 어딨어요? 이거 뭐야? 기사야 너 어딨어요? 잠깐만! 이걸 왜 치우세요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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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! 기사야! 언니! 여기 있어! 너무 무서워! 블랙핑크의 첫 번째 월드 투어를 축하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공연장에 가장 비닐수록 공연장에 박혀있습니다. 콘서트를 이근하고 싶다면 단합심과 블링크를 향한 열정으로 이것을 탈출하세요. 제한 시간은 단 5분입니다. 야 너 혹시 있는데 문양 같은 거 있어? 어? 뭐야? 땀이 있어! 땀이 있어요! 내가 한 번 볼게! 아 뭐 볼래? 안 보이네? 없어! 여기 봐봐! 엉덩이 있어! 이거 누가 엉덩이 있어! 우리 망했어! 우리 키도 못 하자! 어? 여기 있어! 찾았어! 어? 여기 있어! 찾았어! 찾았다! 아! 열었다! 저 이렇게 가도 돼요? 성공! 예이! 큐브 뭐야? 큐브 줘봐! 아니 저 계속 큐브 이거 뭐죠? 일단 걸어놔! 일단 걸어놔! 아 제가 할게요! 제가 갈게요! 너 갈 수 있어? 너 먼저 가! 그래 너 먼저 가! 빨리 가! 아악! 왜 가야 그래! 아악! 아악! 콘서트 안 할거야? 블링크가 안 붙일꺼야고! 아우! 블링크가 미안하고 해가 너무 많이 좋아! 블링크! 야! 저 콘서트야! 이거 안 좋아! 맨날! 첫 번째 방에서 너무 많은 수련을 지치했고 블링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겁니다! 우리가 더 잘 안 seat 아 여기는 뭐야 또? 우리의 스페셜 그렇지 추시다 이거다 초록색은? 우리 이름이 써져 있어 제니루세 이거 왜 숫자가 이렇게 되어있는 걸까? 이거 왜 숫자가 이렇게 되어있는 걸까? 이거 왜 숫자가 이렇게 되어있는 걸까? 아 애들 내가 구매 못하겠는데요?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힌트를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솔직히 블랙핑크 여러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블링크가 만족할 만한 개인기를 보여준다면 이 방을 나갈 수 있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을 블링크에게 진심어린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블링크! 저는 개인적으로 첫 콘서트에서 너무 즐기고 있어서 빨리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팀이에요 블링크! 너무 재밌죠 우리 콘서트 저도 빨리 이 방을 탈출해서 빨리 다음 무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콘서트 잘 즐기고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진짜 열심히 탈출했으니까 더 즐겨주셔야 돼요 알았죠? 사랑해 빨리 갈게요 보고 싶어요 벌써 안녕 안녕 사랑해요 힌트는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우리 옷을 걸면 뭐가 열리나 봐 네 헤어커 아 헤어커 뭐 아 블랙핑크 똑똑하네 진짜 아니 역시 저 애들이 영리해 나 뭐야 또 있어? 어, 미쳤어 미쳤어 뿅뿅이는 왜 있지? 이 책은 그냥 여기 붙어있는 거야? 근데 왜 양현석이야? 여러분! In your area는 블랙핑크잖아 봐봐, 안 그래? 이걸 다 모아보자 이게 우리랑 관련된 책을 다 모아볼까? 그 우리 다음 무대 얼마큼 남았어요? 30초 남았어요 30초요? 얼마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어? 이제 마지막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블랙핑크? In your area 맞는 거 같아 In your area 어디 있어? 블랙핑크? 연령해 주세요 일단, 일단, 여기 넣었어? 블랙핑크, 인 your area 뭐야? 어, 진짜 신기해 여기다 노를 켜고 7, 7, 7, 9 그냥 키워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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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, 키워봐, 뭐야? 와, 와, 진짜 신기해 음? 섭 우리, 넘어, 이런 거 우리, 넘어, 이런 거 같아 아, 저 어디냐 우와, 대박이다 블랙핑크, marque 한번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